어? 두장 제거? 두장 제거? 두장 제거? 두장 제거? 두장? 제거? 한장만 치우면 무한대기 빼요? 총공격 끈 끈 어택 죄송하지만 적응 무한대기 좀 낮으면 일찍 여기다가 야비 검무 난 본사 현지를 배는 검 tho 히히히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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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제비 먹어야 되는데 악돈 미쳤다 너무 편안하다 왜 그걸 버리니? 크아악 망할 악몽 불타 죽어 싫은데 안 죽을건데 별 밖에 없니? 고개 반사신경 개싼다 노박 와 길 망했네 고개 고개다 제비다 명체와 좀 벨론 같은데? 두 변 부적이다 아니 염수 필요없네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 아 뼈 공격 내가 얘 때문에 얘랑 선박자 때문에 회업장치를 안 잘 수가 없었다 또 개는 가면 좋네 순수 진짜 냉지처참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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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... 대나무보다 탄성 플라스크 있는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잘 모르겠음... 잘 모르겠음... 잘 모르겠음... 아싸... 아싸... 공격 카드 지우고 싶긴 한데... 대로 꼬라지 말아라... 잘 모르겠음... 잘 모르겠음... 잘 모르겠음... 부렵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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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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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단... 배단... 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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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는건... 좁... 안... ... 흩롤 아니 아니 미쳤나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다 과도자도 나오겠다 잡은 걸로 쳐 잡았잖아 아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진짜 이건 무력화에 팬총 넣기 저건 선수 보호도 선수 보호인데 정신 나갈 것 같으니까 삼국의 이략가? 뭐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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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 아 이거 순수 강화해야되나? 순수 세장만 지어도 근데 지금 다 지울 수 있는데 애매하네 생존자 강화가 날때 모독 막아야되니까 안해? 300원을 낳다시니? 들리지 말아라 엄청 작고 있어 인마 그러니까도 애매해지네 무력화 35딜 아니 무력화가 35딜이었네 킬 올 위원회 너무 세게 맞아서 무력화들 고기나 쳐먹어 고기나 쳐먹어 차가운 행품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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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족함이 사라졌어요. 마모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글보글 보글보글 슬슬 내뱉어 놔 상태 이상 지우는게 나을 나의 완벽한 향컷 맛을 봐라 거접 자식아 미쳤지만 열심히 향컷 했다고 널 위해서 우리꺼 봐 널 위해 아 개아파 아 개아파 아 개아파 아 개아파 아 개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겼지만 마음이 헙하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